정가 라스트신 오늘 시장 문 닫기 전에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라스트신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유한양행 담았었는데요 폐암치료제 FDA 허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거의 유한양행은 사실 시간이 한 달 정도 된 종목인데 거의 최저점에서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작고 나서 사실은 조금 박스권에서 논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화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고가가 9만 6,700원이라고 찍혀있네요 아직 VI는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오전에 강세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또 오후장에 말아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들이 더욱더 짙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의 끝판왕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로봇도 있고 오늘 로봇도 굉장히 좋죠 그 상황에서 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지도의 문제 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최전선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시세가 N자로 짧게 파동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요 목표 가격을 이미 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2차 목표 가격은 10만원 선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 익절가도 같이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8만 9천 5백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유한양행 수익 축하드리면서 뭐 비만 쪽으로 이제 관련돼서 8월 초 한 2주차에 어느 정도 또 피드백이 좀 올 것 같아요 FDA 관련된 부분에서 그때까지 과연 10만원을 터치할 수 있을지 만약에서 중간에 좀 많이 노는 모습이 논다는 뜻은 뭘까요 결국은 기간 조정이나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10만원도 더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쨌든 이벤트 드립은 전략이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과연 10만원 넘어갈지 8월 초 안으로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목표 주가 딱 10만원으로 깔끔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상방 계속해서 열어놓고 달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명장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토론하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오늘 끝났죠 나토 회의 관련된 거 끝났고 한미 관련된 공돈 선언문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뭐 재미있는 얘기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실수하는 또 이런 연설도 나왔다 보니까 뭐 제네스키 대통령한테는 뭐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전 대통령을 부통령이라고 칭하고 좀 약간 헥가닥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세일즈도 많이 하면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장면을 좀 꼽아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나토 정상회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셔서 이제 귀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에 도착하실 텐데 이 도착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코멘트와 어떤 정책적인 반향들이 나올지 이게 굉장히 저는 주말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이 선언문 중에서의 중요 사항들을 종목을 통해서 한번 뽑아봤으니까요 네 이따가 종목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토 회의 이후는 이라는 핵심 질문 던져주시면서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공개해 주시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선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주의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만나게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종목을 이런 뭔가 섹터 이 문구를 좀 가져왔는데요 바로 종전이죠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부분은 재건 결국은 종전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후방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초토화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재건을 좀 많이 나토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건 관련주를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사명이 살짝 좀 변경됐지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SYCT 택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주 SY 스틸 택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혹시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주셨나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Y라고 해서 이전에 이제 2년 전인가 해서 이 재건 관련된 테마가 상당히 좋았을 때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던 이런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게 뭐 이전에 최고가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단기적인 이 나토 회의 이후에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데크플레이트 결국은 이제 이 축, 기둥의 축 건물을 가조립할 수 있는 기둥의 축에 관련된 이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국산 기술과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토 정상회의서의 그 우크라이나 종전 뭐 종전보다는 재건이겠죠 후방 지역의 이 건물들의 가건물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나토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종목이든 불구하고도 외국에서 6거래일 연속적인 순매세가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YSTEC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해드린 모멘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네,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좀 땡겨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이날 이제 이틀 연속 거래량이 동반됐었고 상한가를 한번 또 기록했던 이력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을 저점에서 고점까지 딱 절반 정도 받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약간의 좀 다시 N자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유한영행 같은 차트는 한 4, 5 거래 기간 조정 이후에 N자 파동으로 뻗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말라있는 모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최선 못해도 전 고점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시세가 종료되는 패턴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요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월 3일 날에 고점을 넘어가는 지역이죠 가격이죠 3,2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만약에 이게 이 재건기 대감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뉴스가 계속 쏟아지게 된다면 좀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200원 선으로 좀 크게 높게 제시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말에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월요일 날 시간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월요일 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Y. 스틸텍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략해 봅니다 S.Y. 스틸텍 눈여겨보시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다음 예고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CPI 관련 자료인 것 같죠? 네 어제 좀 충격적인 CPI 데이터가 나왔죠 MOM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0 기준으로 해서 CPI 월별 관련된 부분인데요 헤드라인이죠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때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잖아요 거의 다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송을 통해서 물건을 시키거나 먹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0.1을 기록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데이터고 월가 예상치보다 완전히 한 두 칸 정도 다운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장 특히 어제 미국장이 야 근데 왜 엔비디아가 빠져? 야 근데 왜 반도체가 빠지고 왜 나스닥이 급락 나오지?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 바로 스모켓 중심의 러셀 2000지수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뭔가 판이 바뀌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모멘텀 투자 플레이에서 모멘텀 플레이에서 가치 플레이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하반기 연말을 대비해서 조금 묻어둘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날 미증시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즈 어떻게 뽑아주셨죠?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과 이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모멘텀을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딱 방금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GS건설이라는 건설주를 한 종목을 한번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즈 GS건설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건설주 중에서도 왜 GS건설이죠? 네 이 종목이 그나마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라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좀 윗꼬리 달고 갭 뜨고 쭉 밀리드는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최전선에 있는 바이오도 있지만 건설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업계에 근무하시면 종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뭔가 부지를 인수하고 거기다 건물을 올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뭔가 회사에서는 채권을 반행하면서 회사채를 반행하거나 돈을 이제 어느새 빌려와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조합이라는 용어도 생기다시피 이와 관련된 이제 뭐 거의 대기업 중에서 GS건설을 좀 탑으로 한번 꼽아왔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0.1이 기록했다고 그리고 강소기업 중심에 러셀 중심으로 미국장이 판이 바뀌고 있다 이를 뜻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종목들이 가는 장세보다는 익숙하지 않고 야 이 종목 GS건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3년 전에 핫했잖아요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이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이 오히려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이 종목은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바닥 찍고 주가가 거의 한 30% 40% 좀 올라갔다가 좀 내리고 했지만 정말 한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정말 어찌 보면 시장에 이제 대부분 22년도 21년도 12월 달에 파울 연준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금리 고금리를 이제 고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를 올릴 거고 빚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각오해야 된다 이 한마디 연설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됐었고 결국 그걸 얻어맞았던 탁을 받았던 게 바로 대표적인 건설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존재하겠지만은 이제 모멘텀 투자 플레이에서 가치 플레이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수 가격을 좀 제가 지정을 드릴게요 갭을 분명히 메꿔줄 거거든요 개불 15,500원으로 매수 가격을 지정해 드리고요 여기 정도 오면은 한번 우리가 사볼 만하다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요 17,500원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GS건설 매수 가격 밴드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15,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와 손절 라인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담아봤는데요 방송 끝나고도 좀 자세한 전략을 짜주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간단하게만 진행하겠습니다 너튜브에 여러분들 신광석 주식 또는 신광석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네 오늘 주제는요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부터 바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전략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3시 50분에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여러분 접속하시면 자세한 얘기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더 탄탄한 전략 찾으시는 분들은 신광석 매니저의 너튜브와 밴드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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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